나 마치 캠 키고 있었지 자세 똑바로 잡아야 되겠다 푸니님 튕기셨나봐 일단 이 상태로 가겠습니다 그대로 자 추진기 다 만들었고요 추진기 다 만들었고 달자 그럼 몇번 더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 그러면 네 푸니님 튕기셨나봐 저희 좀 왔다갔다 한 두번씩은 해야될 것 같아요 이거 챙기셔야 될 것 같아 고체연료 추진기 번단님 그 추진기 챙기신뒤에 우리 이동합시다 슬슬 근데 이거 만드시고 있는데 이거 필요한가 지금 자원은 거의 다 두고 갈거야 네 슬슬 포장해서 이동합시다 지금 뭐 만드시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반갑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랜덤으로 이틀정도 쉬어요 응 챙기고 여러가지 챙깁시다 개인적으로 정이 없는 정이 없다 이거 어제 열심히 만드신거죠 이거 챙길게 이거 다 되면 이것도 챙겨야겠지 뭐야 이건 또 착륙패드 이것도 가져가자고 우리 착륙패드 있는데 아 가져가자고 이거를 그럼 이건 끝난거겠죠 포장해 제가 밑을 보는거는 채팅방 보려고 밑을 보고 있어요 이거 챙기셨나 이거 추진기 추진기 하나 두개 챙겼고 두번 왔다갔다 할 수 있겠지 넉넉해 근데 이거 추진기가 한번 쓴다고 없어지는게 아니고 한 두번 정도 쓰면 없어져 없어질거야 상소공급기는 여기 달아났고 재접속하는 중이라고요 여기다 상소공급기 가져가고 이거 가져가 가져가고 가져가고 용광으로 가져가고 대형프린터 대형프린터부터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피난처 피난처가 근데 뭐가 될지 지금 두배 이상 들고 갈 수 있는데 바이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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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이상 드로 갈 수 있나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출발합시다 근데 어 출발해요 그냥 더이상 지체되면 이게 좀 루즈해지기 때문에 빨리 출발합시다 어 출발합시다 일단 챙길거는 여기다 옮겨놨고 그 다음 이거 이거는 내가 좀 달자 꽉 찼지 통 버려 통 하나만 가져가고요 배터리 버릴까? 배터리 지금 필요없나? 배터리 다 버려버리자 가져가고 큰 저장소라고 있어요 그걸로 로켓에 달면 된다고요 아 그냥 그냥 갑시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루즈해지면은 이게 지루해질 수가 있어서 그냥 지금 가야될 것 같아요 빠르게 챙길거 챙기고 갑시다 그 뒤에 조그마한 것들은 좀 달아주세요 이거 다시 때있나 이거 이거 좀 달아줘 아 이거는 어차피 풀어서 장착하면 되겠다 아니야 달고 가는게 더 낫겠다 달고 대형 프린터같은 경우에는 그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 여기에다가 데솔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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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대형 프린터 대형 프린터 챙겼고 기우 웅축기 챙겼고 연구챔버 찬유패드 거래 플랫폼 일단 먼저 챙길게 뭐가 있지 그러면 네 툰드라 갈거에요 툰드라 갈겁니다 테더 테더가 아니고 용광로 대형 대형 플랫폼 대형 플랫폼 이거 한게 챙겨야돼 그래도 이거 기우 웅축기 대신에 이거 가져가야되겠다 툰드라 행성 갈거구요 이거 해서 이제 대형 프린터를 대형 플랫폼에 설치하면 되겠지 빼버려 이건 빼버려 이건 생각을 해야돼 딱 필요한거만 가져가야돼 지금 대형 플랫폼 여기도 있네 파악실 대형 플랫폼 대형 플랫폼 여기 두개나 있네 여기 여기도 있단 말이야 한사람이 지금 안 들어오셔서 튕기신거 같애 계속 툰드라 툰드라 툰드라가 없다고? 툰드라의 행성이 사라졌다고요?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저 한분이 지금 못 들어오시고 있어요 PC 바꿔서 예 됩니다 추출기 네 네 더 가져가요 두개 더 가져가요 이런거 기본적인 것부터 가져가자 붕새기는 필요없고 영구첸모증은 필요없고 기용척기 필요없고 흙왕진불리기 챙겼고 이건 나중에 가지고 네 그럼 우리 일단 이동합시다 어 이동합시다 지금 챙길거 다 챙겼죠 지금 다시 두고 오면 어차피 다시 올거야 여기 어차피 근데 다시 다 옮겨놓고 설치를 할거기 때문에 왔다갔다 빨리 하기만 하면 돼 지금 지문 다 챙겼어 야 근데 이사준비가 이렇게 뭔가 번잡할줄이야 되게 막막하다 되게 어 그 제가 챙겼습니다 그거 전기 제가 챙겼어요 흠 자 갑시다 툰드라 지대로 갈건데 툰드라 툰드라 지대가 없다고? 글라시오 글라시오 지대로 갈거에요 글라시오라는 곳으로 갈거에요 글라시오 글라시오 오늘은 캠을 켰죠 후원을 하셔서 아하 캠을 켰어요 글라시오가 어디있을까 아트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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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롤 챔피언 생각난다 글라시오 여깄다 바로 갈 수 있네 근데 내 캠 위치 괜찮아요 근데 어 우리 새로운 주거지가 될 곳이죠 유적이 딱 보인다 어디가 괜찮을려나 이거 착륙할 때가 없는데 저기있고 상소공급기 챙겼어요 네 챙겼습니다 어차피 왔다갔다 한번 더 해야돼 왔다갔다 한번 더 해야됩니다 아 어 뭐 제가 얼굴이 얼굴이 궁금해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보답은 해야되겠죠 자본주의가 아니야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보답이야 보답 보답을 해야되는게 어쩌면 당연한거지 여러분들 어 뭐 물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어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가자 약간 구덩이 있는데 여기 전첩위지가 아니고 완전 새로운 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야 여기 좀 그지 같은데 잠시만 괜찮나 어 괜찮다 여기 나쁘지 않다 오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요 일단 물건을 다 내려놓고 이분 오실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갑시다 내려오시고 있겠죠 자 일단 이사로 왔죠 툰드라 글라시오라는 툰드라 행성으로 이사로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포장 다 풀고 설치를 깔끔하게 다시 해야겠지 난 지금 캠 방송 중인데요 머리스타일이 말이 아니죠 이 급적이 캠 방송을 하는 바람에 내가 사는 행성에 이름을 정했다고요 여기 글라시오야 글라시오 여기는 이름이 있어 누군가 벌써 이름을 지었어 참가가 안 뜬다고 제가 초대해 드렸잖아 잠시만요 다시 한번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 다시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 포장만큼 가장 하기 싫은게 바로 이 정리지 정리 뭐야 이건 또 연구체험보와 아 연구할거리 이거 뭐야 이거 나무가 좀 독특한데요 식물들도 좀 약간 맛이 간 것 같죠 어 이상한 유적들도 보이고요 어 유적이 아니고 뭐야 이건 또 자연 자연 그건가 자연 형상으로 만들어진 좀 이상한 돌덩어리 이 공격하는 식물도 있으려나 여기 여기가 생존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만큼 어려울지 일단 곰팡이들이 다 밖에 나와있네 그러다 아주 많이 됐어요 아 오셨다 이제 드디어 다 들어오셨나보네 어 이분 오셨고 푸넹님은 지금 혹시 저 저 지구 지구 지구가 아니고 저 우리 처음 있던 곳에서 구하라 하신건가 네 푸넹님도 들어오셨네요 근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야 어딘가에 계시겠지 지구에 있어요 지구 자꾸 지구라 하네 야 이거 뭐야 근데 이거 뭐가 나오고 있어 이거 이거 이상해 이거 좀 기분 나빠 이거 시끄러워 일단 진풀 진풀어요 이제 진풀자 얼른 정리합시다 이제 테란? 테란이 아니고 바뀌었던데 실바? 실바 행성으로 바뀌었던데 실바 맞지? 순간 실바가 기억 안나서 진풀자 그 추진기 있으시죠 근데 추진기 있어야 될텐데 추진기 없으면 내가 데리러 가야 데리러 가야돼 추진기 없으시면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추진기 없어요? 아 추진기 없으시면 제가 다시 가죠 제가 건담님 말고 다른사람 왔다고요? 누가 왔어? 식물을 아니야 식물이 사람을 때린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누가 누가 들어오셨어요 여기 누구야? 잠시만 아이고 이거 잘못 가져가고 있네 아 망했다 아 정우진님 죄송하지만 렉이 지금 심해서 렉이 심해서 렉이 심해서 지금 두 분만 받고 있어요 이분도 열심히 일하신 분인데 제가 내쫓기 굉장히 죄송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분 열심히 일하신 분이야 정우진님이신데 열심히 일하신 분이거든 예전에 그런데 그런데 지금 렉이 하도 심해서 제가 방송 시작하면 선착순으로 제가 두 분 받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다음번에 같이 합시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아따 정신없다 추진기 이제 없지 추진기 있으니까 추진기 가지고 왔어요 어디 계시지 이분?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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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챙기자 철 철 됐다 이렇게 갑시다 네 그거 따라서 설치 예쁘게 하시면 돼요 예쁘게 저도 이제 곧 갑니다 저도 가요 이제 곧 가요 다 챙겼으니까 챙길 거 역시 노동하기가 힘들어 이건 또 뭐야 근데 뭐가 있다 저기 아니 뭐야 이건 또 나 여기 가고 싶어 여기 잠시만요 저 갔다가 초대해 드릴게요 이사 좀 하고 이사가 아니고 옮긴 다음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이게 그 말씀하신 거구나 아 오 오 오 오 여기에다가 코어를 써야 된다고 아 오 그래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어를 갖다가 이 꼽으면은 이제 이렇게 엔딩을 볼 수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구경을 했죠 글라시오가 여기 있다 잔해 오 와 렉 심해 갑자기 이게 우리집에 좀 부족하긴 한데 이게 우리집에 좀 부족하긴 한데 가져갈까 이것 좀 아냐 인벤토리 없어 나중에 가지고 오자 가지러 오자 RTG 만드는데 뭐 필요하세요 RTG 만드는데 뭐 필요해 핵발전기 핵 뉴클리얼 발전기 뉴클리얼 제너레이터 만드는데 뭐 필요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할게 없거든요 말씀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티타늄이랑 티타늄 뭐가 필요해 티타늄 티타늄 그냥 티타늄이야 티타늄이 합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헬륨 헬륨하고 티타늄이 필요하다 철도 필요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적철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제가 캐겠습니다 저를 믿어보세요 탄소랑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근데 티타 나이트 구우면 티타늄 된다고 아 자 구해오겠습니다 제가 자원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구해오거든 아님 말고요 핵발전기 뉴클리얼 제너레이터 그 시기는 만들어봐야죠 근데 좀 더 깊게 파야지 적철석이 있지 않을까 이런 나즈막한 동굴에는 없지 않을까요 적철석이 티타늄하고 티타늄하고 어 여기 닉네임 언급하지마 나이트복이 뭐야 나이트복 뭐야 그게 저철석 집에 많아요 어 저철석은 집에 많다고 하고 티타 나이트 티타늄 필요해 티타 티타늄 티타늄 만들어야 돼 티타 나이트 티타 나이트 하나 있대 티타 나이트 하나 있대요 하나 필요해요 몇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 있으면 돼 하나 있으면 티타늄이 우리 하나 있었네 티타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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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발적인게 하나 일단 하나부터 만듭시다 하나 만들면은 천천히 늘려가면 되지 야 저기 뭐 있다 저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저기 처음 보는게 있어 저게 티타나이트 아니까 티타나이트 같아 뭔가 우라늄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그 식인데요 뭘까요 이제 티타나이트 아 저가 찾았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절차성은 집에 좀 있으니까 아 쪽측 모이네요 숨 숨 숨 숨 숨 숨 숨 숨 아 렉렉렉 집 아 잠시만 나 어딨냐 렉걸려서 위치를 팍 못하겠다 오버 어 어 어 어 어 아 렉 어딨냐 이거 아 쟤 뭐야 렉걸려 어 여기 아닌데 잠시만 아 아 아 아 천천히. 지식 안한다 아네 아네 잠시만 버그버그버그 버그버그 왜 안죽지 왜 왜 안죽지 어 이상하다 비쌕 학생 이빨 흖 흐어 철보소 다시 만들면 됩니다 산소필터말고 통하고 유도표시가 필요없고 작업등 구리가 필요하네 구리가 있었나? 내가 가져오지 않았어 구리 작업등만 만들면 돼요 작업등 우리 뭔가 있긴 했는데 아이언이 아니고 구리가 잠시만 구리가 없었나 우리 나가실때 등에 있는거 다 빼시고 나가셨죠 어? rtg 아 이게 rtg야 파워 생성 아이템이네 방사성 동위원서 이거 무한이야 이거 생각하는거랑 좀 다른데요 이게 만바이트짜리에다가 만들기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거 무한입니까 이거 여러분은 화내는 저 여러분은 저 그냥 화내는거 보고 웃으시면 돼요 그것도 못찾냐 하면서 웃으시면 됩니다 이거 무한입니까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뭐야 딱히 내가 좀 생각한거랑 좀 살짝 다른데 어 저는 뭔가 핵 발전기라 해갖고 그냥 발전기 자체가 만들어져서 그쪽에다가 뭘 넣으면 이렇게 돌아가는건줄 알았는데 그냥 파워셀 같은 느낌이네 그거 하나면은 연구에 재련에 다 할 수 있다고요 이거 무한 그니까 무한이야 이거 무한에너지압 어 무한 rtg가 이게 무한이라고 이게 좋네 좋은거네 그러면 이거 몇개 만들어서 여기다 박아둔 다음에 쓰면 되겠다 야 그러면 이렇게 더 만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럼 내가 볼까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알아야 되잖아 여기에서 철 그라핀 와 이렇게 되네 철하고 티타늄광석 티타늄을 만들려면은 티타늄하고 그라핀이 필요해 그라핀을 만들려면은 흑연하고 하이드라진이 필요해 하이드라진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이드라진은 어떻게 만들지 하이드라진은 암모늄하고 암모늄이 필요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이렇게 단계별로 다 들어 이거 최종단계네 최종단계 이거 하이드라진도 하이드라진도 필요하고 뭐가 겁나 많이 드는데요 이거 만지기 좀 빡시겠다 자원소모가 엄청날 것 같아요 진짜 여러가지 자원이 다 필요하네 샷건 치느라고 아니 그거 왜 갑니까 그거 고생하셨구요 제가 선물드릴께요 하하하하 아 나 통이 없다 이씨 근데 나 이거 이거 제대로 이끄시게 해야되는데 이거 통이 없다 이것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중간에 빡치긴 했지만은 화난게 아니라는거 진짜 아 아 아